오늘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치킨을 튀겼어요 며칠 전에 닭가슴살 가스를 튀겨서 쓰고 남은 다리하고 날개죽지랑 몸통 있고 가슴살만 뗀 부분하고 또 오늘 하나 해서 치킨을 그거 하고 거의 두 마리 가까이 한 개 3분의 2 정도 가지고 이렇게 튀겼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바싹하게 잘 튀겨졌네요 여기는요 뭐 짜장면이나 피자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배달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피자도 만들고 치킨도 만들고 뭐 짜장면도 만들고 뭐 다 직접 해서 먹죠 오늘은 아주 치킨이 맛있게 됐네요 빨리 먹어야 되겠어요 양념치게 소스가 싫다고 그래서 산뜻하게 그냥 후라이를 튀겼는데 아주 바삭하네요 감자 녹말가루에다가 후추 소금 넣어서 계란 하나 깨어놔서 간한 데다가 감자 전분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튀겨냈더니 아주 바삭한 게 맛있어요